SK이노베이션이 성일하이텍과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에 나섰습니다. 양산은 오늘 서울 종로구 SK설인 사옥에서 폐배터리에 포함된 양극재 금속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하는 사업을 함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SK이노베이션이 독자 개발한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과 성일하이텍이 보유한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 기술을 결합한 국내 합작법인을 내년 중 설립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첫 번째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고 향후 적절한 시점에 해외 공장 증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